프리포인트맨님 안녕하세요. 트원님이시죠? 잘생기면 키 작아도 돼요.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알고 계셨던 형님이 원빔이랑 좀 느낌이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머리 진짜 작아요. 머리 진짜 작습니다. 키가 170, 한 2, 3 정도이신데 그런게 다 눈에 안 들어와요. 잘생긴게 최고입니다. 어? 왜? 안전아락? 뭐옷? 역가드 실패. 사독. 아프다. 초스카이. 죽고. 네, 트원님 진짜 잘생기셨죠? 귀염상에다가. 이걸 벽이 살려주네. 제가 벽걸이를 못 잰거죠? 벽각을 제대로 못 잰 저의 잘못이랍니다. 야, 아프네요. 원코인 예정인가요? 에이, 그래도 그건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느닷없이 쌩 앰플쓰는데 저게, 아니, 어떻게 캐치를 하신거지? 흫. 대박. 밟고, 초스카. 휴돌. 좋았구요. 어? 아니야. 노우. 흫. 죽았나요? 죽고. 요네, 연속 두번. 대박. 아아, 1라운드 때 그걸 딱 깔끔하게 가져갔었어야 됐는데. 네네네, 그 용화료상한 캡터스콤은 뒷잡기가 확정. 앰플까지 확정? 로하 따닥 2 에어레이드 위타 발목으로 메모리! 굿바이 맞죠? 그럴 리가 없죠? 아니, 왜? 뭐가 이상한데? 헐? 앰플이 확정이 아니야? 왜죠? 아니, 왜? 나락. B1초. 휴. 아니. 아니. 헐? 왜 방금 백두산 펀치가 졌지? 하단. 하단. 플첸 찍기. 원투. 따다. 카운터. 좋았구요. 살았다. 다행이죠. 로하. 투. 밟고. 호밍기. 아니. 휴돌. 실패. 두번. 세번. 네번. 펴펴. 플래싱. 좋았구요. 나이스. 원. 내 원투가 느리나? 그렇게 느려? 로하. 하단. 풀첸. 찍기. 하단. 로. 차. 스카이. 좋았구요. 투원. 에어레이드. 2타. 발목. 안되네. 헐. 에어레이드 썼는데 왜 안되면요. 죽고. 다행이죠. 반응 못했던건데. 흐흫. 저가 안죽었으면 세상 억울했을듯. 그러게요. 초초발초 역시 어렵죠. 초초발초 한 다음에 레아 맞았으면 죽었는 피였기 때문에 아마 선택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겠나 싶습니다. 모넌이 갓게임이면 모넌합시다. 회알군. 음. 나락. 나락 냄새라도 좀 맡자. 와. 대박. 안나가요 레아. 급파이. 네이런. 역시 갓도 3퍼치 답죠. 아니야. 캑터스 좋아요. 대시. 앞에 보고 로하 투 빠밤. 투 빠밤. 빠밤. 따닥 따닥. 캑터스 좋죠. 밝기 안되고. 팔로우 쏘리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 빠밤. 빠밤. 에어레이드 3타로 메모리. 예아. 로프. 슈. 라. 표. 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 원 투. 풀. 슈. 안나가네. 왜죠. 왜 안나가는거죠. 빠밤. 슈. 나이스. 그냥 나락에 모든걸 다 걸었죠. 빠밤. 하단. 아니. 저걸 어떻게 막으셨대요. 빰. 실패. 아아아아. 잠깐 고민했는데 그걸 잘 노리시네. 굿바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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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방향. 아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서오는 기술이기 때문에. 각각의 타수가 약간씩 축보정이 살짝씩 있습니다. 진짜 미세하게. 근데 천상계에서는 그 미세한 판정으로 다들 싸움을 하고 있는거기 때문에. 다행이죠. 거리가 완전 가까운 경우에는 에어레이드가 횡으로 완벽하게 피해집니다. 시계 횡보가 그냥 다 이겨요. 노. 맨, 좋겠다. 굿바이 굿바이 원투 풀투 밤 플라 찍기 실패 발목 투포포 원투 안되고 슈돌 아니 아니 내 슈돌이 왜해 왜 지는건데 도대체 잠깐만 뭐가 좀 이상하다 자 슬카이 좋았구요 벽걸이 어디? 여기 가렌 원 빰 헐 로하이로 메모리 캑터스 아니 캑터스 썼어 아니 뭐가 좀 잘못된것 같다 샤스카이 완전 좋았구요 빠밤 하단 아니 저걸 어떻게 막으신거죠 사독 아프죠 나락 레이지 어는 아직 아니네요 나락 아니야 헐 죽고 하단 헐 OX키즈 뭐 약간 프레임 드랍이 있나 왜지 헐 헐 헐 헐 사망 3연승 가지야 실패 할것 같네요 벽이 없어서 벽이 없어서 으아아아 헐 아니 일어났는데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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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9월 6일 너프 Shark 켑 강림 Dec Mens 도 흰 오늘 척 чтоб 빛 불러 헐 헐 헐 헐 헐 아 아깝다 카운터 끝까지 괴롭힐거다? 안되네 헥터스 로바모리 에쳐쳐 라운드 투 원 투 다행 에이앙 실패 나이스 그냥 지른거요 빠밤 꽝 예아 앉아 왜 안앉는 쪽 우리 손학생 발목 따닥 굿바이 헐 캑터스 좋아요 호밍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낙법을 쳐야돼 무조건 헐 너무 잔인해 끝까지 그냥 앉아있었죠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되는건데요 로 좋고 플래싱 썼는데 왜 공중에서 안맞지 노우 노우 흫 오리야 좌스카이 좋았구요 예아 중단 하단 실패 원 좌스 실패 나락 그렇죠 끝났죠 굿바이 굿바이 예아 하지만 골 6일은 레이가 나온다 음 레이가 나와도 관계는 없죠 압박팀이 파이 영상 다 올리셨으니까 그거 달달 외우고 실천할 수 있게 열심히 연습해야되죠 뚜어님 어서오세요 뚜어님 초스카이 히 흐음 그리고 저는 10월달에 본진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팩터스 안되네 폭풍러쉬 계속 갑니다 굿바이 은하누리님 어서오세요 어어 원투미도 좋았는데 조..금 아쉽네요 슈우 도 실패 나이스 웬일로 메커러야답지 않게 들쾌 개념 이었는데 역시 메커러야답게 벽걸이 잘못된 정도의 센스 사망 희기셨다 그죠 굿바이 본지는 쏠 칼리버요 네로제로제로님 헬로우 웰컴 투 마이 채널 웰 롤 FROM 헐 헐 헐 맘에 서요오오오오오오오 으으음 으으음 바이탈릭 543님 어서오세요 슈우더 아니 저걸 어떻게 막으시는거에요? 이해가 안돼 오오오오 나락 끝났죠? 굿바이 그니까 저답지 않게 앉아서 회피하고 딜캐를 헬로우 월드 팔로우 미 플리즈 귀찮아서 안하 잘 안하는게 아니고 못해서 못하는거에요 헬로우 퍼스트 베리얼 나이 이씨 땡큐 행신어 좋았다 완전 꿀이야 세상에 내가 이런게 슈퍼플레이를 음 그런거 없음 리슈 슈 돌 무엇 양잡 잘 푸시네요 역시 썩은몰다우시다 그죠 빰 발목 안되네 벽이다 으으 죄송합니다 딴손 에어레이드 3타로 메모리 글빠이 엠페러에러 없는계급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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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슬카이 좋았구요 밟고 에어레이드 3타 글빠이 하단 카운터 으허오 오 완전 꿀이다 아 달콤해 어 좋아요 아니앜 흐흫 아니 굿바이 음 이 버전은 유진까지 밖에 안 나왔죠 맞아요 나랑 맞고 자동으로 스카이 쓰는거 보소 덜덜케 왼풀! 백테쉬 왼풀이 너무 길었죠 백테쉬가 그니까 횡퀸 왼풀을 하게되면 추억 문제가 약간 생깁니다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4-4 왼풀을 쓰는 편인데 4-4 왼풀이 된거죠 카운터 침착하게 침착하게 슈도! 좋았구요 백에 닿나? 닿기를 사빈들 옿키! 런트풀 실패 샤프 하단 투 슛뱀톡 슛 아니야 샤스카 아니야 이런 빰빰 아프네요 노후 헐 사람? 아닌거죠 노후 죽고 Do you know of love? 어 너무 장문인데 오 다행 헐 나락 아니야 통발 나락 흐흫 오오오오 꿀꿀꿀 완전 좋아요 앉아 헛나야되요 밟기 안되네 플래싱으로 마무리 원투 하단 원투 하단 노후 세 번 세 번 네번 아프네요 비온축 준비되어 있었구요 원투 아니야 노후 나락 아 나락 막았는거 같은데 레버가 안내려갔나 조 조 조 조 좋고 미스터 로켓맨님 어서오세요 세차 실패 원투 하단 노호호 뭐옷 노호호 뭐옷 뭐옷 나 버스트를 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옆걸이 잘 됐죠? 순간적인 기질을 잘 썼네요 다행 플래싱 3타로 굿바이 플래싱 3타로 굿바이 원투 풀밭 죄송합니다 제가 초스카이 좋았구요 빠밤 도우 노우 노우 예아 예아 예 아 실패 핫 어 다행 횡신 한 끼 실패 카운터 부웃 헐 백댓시 앉은 다음에 귀여워 진짜 쩔어요 저게 진짜 초 썩은 물들의 특징같은 겁니다 저같은거는 그냥 애교에요 애교 귀엽죠 주코 하단 나이스 차스카이 좋았구요 양잡! 아직 남았죠? 죄송합니다 그게 그렇게 끝에 딱 닿을 줄은 몰랐는데 죽고 죽고 죽었어요 삐 이게 뒤집힌다 이게 뒤집힌다 헐 야 이건 좀 그렇지않나? 아닌가? 내가 잘못했네 매크레이가 나빴다 그죠? 빠밤빰 마무리 헐 하라다가 일 안했네 딱히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헐 음 스슬 제가 주력으로 꿀 빨던 기술들을 점점 안 맞아주고 계세요 게임이 점점 말리고 있습니다 전 알 수 있죠 음 가드가 너무 탄탄해 게임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건지 모르겠어 카운터 나이스 추가타 만들어오고요 들어오네 주의 자 겉바이 게임 저 플러스 7프레임 사이에 저걸 횡신하신다고? 며칠 얼마인 사람 아니신거길래 흠 헐 샤프 안되구요 아 흘렸는데 하단 하단 카운터 헐 핫스텝 캔슬한 다음에 앙가발 쐈는데? 저걸 어떻게 막아요 이 괴물아 퍼스리가 확정 푸싱 슈돌 깔았는데 아깝다 날아 죽고 버튼이 스쳤어 하단 하단 안되네 노우 헐 세번 세번 네번은 레이즈온 다섯번? 나랑 맞고 사망 괴물이라니가 괴물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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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굿바이 괜히 힘겹게 딜케 할 필요 없죠 마무리되는 피에서는 가볍게 안전하게 아니야 아니야 음 맞아 나락 밟고 안되네 원 투 캡퍼스는 더이상 쓰면 안될거구요 차스카 치우치우 아아아아니야 하 역시 나살 나살 나살이죠 음 맞다 자 덱진 안되네 레드 입력한 다음에 재방격이 노를 필요 없죠 얘 이제 방격기 없어지고 패딩으로 바뀌었으니까 음 행신어퍼 실패 자첸 후딜 무엇 죄송합니다 초초 발초 죽고 퍼펙트 퍼펙트한 저 운영력 무엇 투풀 투 잘 쓰지도 않는 기술인데 한번 써봤는데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네요 가드 진짜 쩔죠 토너오지 않아요? 양잡 슈 돌 샤프 안되구 로하 캡퍼스 좋아요 역가드 패턴 짠발로 마무리는 안되구요 굿파이 원 투 풀 투 슈 돌 안되네 뭔지 몰라도 아무튼 안되는 타머니 제자리 나락 무엇 나락을 얼마나 빨리 쓰시는건데요 로하 투 빰빰빰 카운터 좋았죠 앉아 앉지 않네요 왜 저.. 왜 캔기어까지 썩었으면 이제 안되죠 죽고 3타가 안닿죠 슬픔 슬픔 헐 헐 노우 노우 아니 방금 그게 왜 안맞았나 난 알고싶다 오와아아아아아 나락 맞고 사망 notamment 안되 돼 흠 슬슬 강등 조심해야되나 벌써 뜨나 설마 안 음...돼! 울지마요 여러분 제가 못난 탓인걸요 혀밍기 슛 안되죠 우와...저 타이밍에 저게 되니? 진짜 신기해 저걸 어떻게 하는거지? 벽광 오른잡기 성공적 레이지온 음... 이게 확정 안일어나시면 아니... 초핑에다가 이득프레임 조금만 더 줘도 되잖아 방금 발목판정이 뭔가 미싹 이상했던거 같은데? 좋았구요 벽광 예아 양잡 굿바이 벽광패 화랑 등장 벽만 있으면 센데 벽없으면 약해지는 그 남자 하단 카운터 윤회였죠 나이스 에어레이드 로하 풀 에어레이드 이타 발목으로 굿바이 완벽한 운영력 깔끔 편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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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덥다 화랑만 하면 더워요 이상하게 바람소리가 조금 나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더우면 플레이에 영향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너무 더우면 플레이에 영향이 많이 가기 때문에 헐 나는 도대체 뭐하는거 빠빠 아프죠 빠하하 사망하기 직전 날아 잘 막았구요 저 낡 밟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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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구텐 타아아아아 할 흠 아... 노우! 나...살문 포스리!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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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헐... 헐! 저걸 흘리시네요? 원투 풀 아니야 원투 따닥 쏘드 실패 목숨 골고 흘릴 건 없죠 사실 노우 사망 대박 통발 하단 로하 죄송 무엇 나락 잘 막았구요 나락에다 모든걸 다 걸었죠 죽어가는 중 죽고 독일어 공부라도 열심히 해놓을걸 그랬어요 영어 배우고 싫다고 독일어를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 인겁니다 독일어 진짜 매력적이에요 위하에선지 하단 밟고 안되네 그게 안되 대놓고 환자 계시는데 견제할 방법이 안보인다 그죠? 다이씨 아 방금 초스카에 아깝다 다이씨 아니야 뭐하는거야 죽고 마이다지스 어뜨지 마이네임 이즈 킴 헐 헐 쩔어 헿 빰빰 벽 벽광 원투 로하 투 밟고 밟고 헨신 로하 2로 축맞추고요 톡톡 밟고 톡 밟 발목 투 플래싱 밟 오 헬로 헬로 킴 원투 풀밤 하단 슛홀 깔고요 나이스 원투 투째 격광 오른잡기 실패 하단 나이스 밟고 안되네 원투 미들 플래싱 원투 로마 굿파이 좋아 횡신 아니 횡신했어 아니야 죄송합니다 하하하하하하 4번 5번 5번까지 들어가 저게 신기하네 원 원 성광 확정이고요 나락 원나락 무엇 죽어간다 죽어가 사망 사망 미클 원투 나락 아아아아 내가 레즈인게 늦었다 슬픔 나락 나이스 통발 시계 행보로 쭉 피하고 온 다음에 웬플 패치 좋았죠 나이스 웬니일 매크로 다치하는 플레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흐 죽고 3번 4번 KO 손도 좋아 눈도 좋아 안좋은게 뭐야? 얼굴도 좋아 성격도 좋아 흠 부럽다 다 가졌다 다 가졌다 그렇게 꼭 다 가져야지만 속이 후렴했니 하아아아악 하아악 와 진짜 피토한다 피토해 포인트 약간 꼬인거 같네요 슬프게도 말이에요 서야라님 어서오세요 하단 호밍기 나이스 포스리가 확장 푸싱 샤프 안되구요 헌신허퍼 좋았네요 웬일이래 네코로야가 웬일이래요 발목 2 에어레이드 1타 발길어 굿바이 좋았어 아주 좋아요 횡신 슈돌 나이스 무슨 나이스야 아니야 꽝 투포 풀 원투풀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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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로하 풀 꽝 슈돌 깔고 샤프 어느샌가 벽을 살살 돌리고 계시죠 나쁜 투어님 못된 투어님 좌쓸카 궁디팡팡 굿바이 투어 스카이가 안나갔어도 뭐 관계는 없었네 다행이죠 나이스 톡 투풀 투 빠밤 빠밤 투포 아니야 밟고 캡타스로 메모리 깔끔 깔끔 시원 후련 편안 음 좋아요 그런식으로 계속 통발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피하기가 쉬워진 것 같아요 아아 그런 스타일? 음 그거 아니에요 양잡기 실패 알아? 헐 헐 헐 넷 헐 trying 슈 헐 헐 데미ğa 헐 헐 다행 횡신 이런 아니 자첸 훈딜 무엇 세이번 네이번 빵빵빵 나살문 하단 톡톡톡 톡 팝 원투 풀 빰빠밤 슈돌 안되고 헐 헐 헤븐즈 천국을 보여줍니다 이 남자는 저에게 천국을 무료로 알려주시죠 게이베이빈님 팔로 고맙습니다 팔로 땡큐 발목 투포 발목 투 하단 로하 풀꽝 슈돌 나이스 슬슬 나랑 나올 때 안됐나요 노우 노우 우와 초풍후딜 부러워 죽고 정확하게 대쉬하는 타이밍에 초풍 깔리는 건 무엇 횡신허퍼 에이앙 시작 원잽은 횡신허퍼가 다 견지를 해줘요 안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헐 헐 세 번 아니 왜요 하단 오케이 원투 투포포 실패 투 밤 투포 안되네 하단 로하 풀첸 하단 로하 풀 꽝 톡 아니야 뭐하는거야 거기서 치킨킥을 왜 썼어 헐 헐 아우 맥포라야 죽네 죽어 어 아니야 죽고 어! 슬픔 까비 좀 더 빨리 판단했었어야 됐는데 걸음이 느린 매크로야 무엇 평소 걸음은 빠른데 왜 생각하는 사고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지? 아니야 그런 거 안 썼어 슈 돌 원투 캑터스 좋아요 중단 양잡 안되고 어디가니? 파랑아 상대를 봐라 똑바로 보자 공기팡팡으로 메모리 굿바이 맥스 댐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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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스카이 좋았구요 혁광 앉아 앉지 않네요 외조 죽고? 역시 어레이드 갓기술 혁신 혁신 원 발목 투포 투 원 실패 투 밤 밤 투포 아니 저걸 어떻게 횡으로 피했지? 횡으로 피해지는 기술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외조 오우 아아아아 아깝다 콤보드란 무엇? 카운터 아프네요 나락 아니야 나락을 못쓰게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헐 헐 헐 죽고 강등 과학선생님은 어디 가셨죠? 제 과학선생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하 죄송합니다 헐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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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고생하셨습니다 투오님 저는 라이진에서부터 다시 시작 헐